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이시여 이 영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사람이 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극의 소리도 펴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선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팔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와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와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라 만약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와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와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미라라 영어 8장은 영어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8장에는 사람들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놀라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누구겠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놀랄만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놀랄만한 말씀인데 놀라지 않는 우리가 놀랍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란 말씀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 이야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자 굉장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해요 이런 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오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절대시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히려 허황되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거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정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보통 사람으로서 얘기했다면 정신이 이상적으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면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분을 만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의 단위이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분이 도입되는데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놀라운 분을 내가 제대로 시정자들에게 증거를 했나 그게 제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 말씀은 누구시냐 그건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런 주장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밑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또 53절에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의 조성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은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일으키는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나 물리쳐야 되나 이분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말씀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관계되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천다에 가고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할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제가 그래서 성경에 그분이 말씀한 대강만 제가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구시게 이런 말씀하시나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4장에 보시면 4장 13절 14절이에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3절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리지 않게 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굉장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절대 하나님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거부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지용소를 받고 한나라 가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멸망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리자마자 다시 목마리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리자마자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산물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판단하셔야 돼요 이분이 물을 끓으시든가 이분이 배척하시든가 유대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만에 살아나셨잖아요 40월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실 때 이러한 표적이 지구상에 일어날 거다 그럼 내가 그가 온 줄 알아 이런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장을 보세요 비슷한 말씀인데 7장을 보시면 37자 38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이분이 누구예요? 정신이사님가요? 절대 다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내용 중의 내용인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성경을 신고하게 다 아셔도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면 6장에도 35절에 보면 놀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세상에 이걸 증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세상에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이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50여 년 동안 60여 년 가까이 이분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와 봤는데 틀림이 없어요 나를 가지고 더 놀라운 신문이고 나를 가지고 하느님한테 더 놀라운 말씀이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추구하는 걸 제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이 내가 사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걸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빚이다 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8장에도 보면 그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50일째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0장에 보면 다 이런 직접 표현을 안 하셨던 이런 놀란 말씀인데 10장에 보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며 들어가면 구호를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호를 얻어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날 통해 들어간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하류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나는 부하류와 생명이다 나는 부하류와 생명이다 14장에 보면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맘이 암창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이라 이 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시죠 그런데 이 분을 믿으면 용성을 얻는 거예요 한나라 가는 거예요 이 분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되기 때문에 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해요 교회도 변해요 사회도 변해요 직장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 이런 내세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현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의자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이 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예요 죄를 가르치는 것이죠 죄악 모든 거짓된 것 모두 악한 것 모두 부정한 것 이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게 다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내 태도도 바뀌고 남편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다 생각 바뀌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분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미래에 죽은 단만이 아니라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리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리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자하고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자도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하등농물의 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요 그들 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는 어느 시대에 어느 종족이라도 밀림이 사는 야만인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화형식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가정에도 문제 사회도 문제 나아에도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서 무엇을 취해보려고 그러는 게 내 마음 만족은 내 권세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 가져오면 만족하십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에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져오시면 거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습니다 원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 가져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어려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고 하영심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목모르거든 내가 들어와서 마시라 나를 묻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그냥 흘러나리라 흘러나고 했죠 생수에 그냥 흘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충만한 게 흘러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 세상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행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어 누구든지 목마르는데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외면하고 사니까 여기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목말를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불만하고 지금께 돌아오기 전에는 그 불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이분이 그런 분을 알고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카라마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나도 너 정지하지 않으나 가서 다시는 죄의를 범치 말라 또 예수께서 이러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가 따라다녀요 나도 죄의를 따라다니고 죄의도 나를 따라다녀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어둠에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문 5장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엄마 5장에 보세요 엄마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엄마 5장 19절을 보세요 19절이 아니라 3장입니다 실례합니다 3장 19절을 보세요 그 종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적인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미워 빛지 않는 이유가 죄악 때문에 염대한 아줌부터 하는 이 죄가 염대한 마음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나를 따른다는 말은 이러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말씀이 나한테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게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던 어둠에 다니지 않냐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으면 갈 길을 아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에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죄와 싸울 때는 항상 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부전성을 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갈 필요가 없죠 부전성을 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리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고 가정한테 좋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고 그런데 이 좋은 분을 모르고 사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얼마나 손해인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요한봉을 1장부터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목하면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정말 내가 믿어야 될 분이 아니냐 이걸 따져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믿고 싶은데 예수님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읽으세요 괜히 읽지 마시고 정말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제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 오늘 밤에라도 이분을 알게 됩니다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간절히 찾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통해할 때 믿게 되는 것 언제 통해하느냐 양심이 되살아올 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고 해결하게 되네요 그때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그 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도 펴 영원히 나의 왕 대신 주 찬양하라 영원히 나의 왕 대신 주 찬양하라 영원히 나의 왕 대신 주 찬양하라 왕이신 나의 주여 호하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호하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호하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대신 주 찬양하리라 진이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그 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도 펴 영원히 나의 왕 대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 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도 펴 영원히 나의 왕 대신 주 찬양하라 내 삶에 넘치네 내 삶에 넘치는 주 찬양하 내가 영원히 노래할 너 너 나에게 영원히 노래해 너 너 너가 어느 날 나에게 영원히 노래할 내가 영원히 노래할